방금을 방금 받는 것입니다. 방금 받는 것입니다. 방금을 방금 받는 것입니다. 방금 받는 것입니다. 방금 받는 것입니다. 복싱주에서 이 페리 요거 캐치라고도 그래요. 캐치 잽, 캐치 잽인데 요게 바로 살짝 들어가면서 캐치를 하는 거예요. 아니요. 자, 살짝 요게 살짝 들어가면서 캐치를 하는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. 그럼 여기서 막는 것보다는 딱 이렇게 여기서 쳐봐. 배가 돼, 배가. 우리 미니들 그거 잘해야 돼. 그렇지. 그냥 요걸로 막는 게 아니거든. 근데 뚝 들어올 때 이걸 툭 들으려면 굉장히 딱 바로나야 돼. 바로야. 이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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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또 야 아트야 아트. 어떻게 해주냐. 그리고 탁 돌리고. 어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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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루고 할 때 딱 볼 때 뭐가 제일 매력이 있냐면 눈이 좋아. 네. 내가 아놀드 테일러하고 시합할 때 딱 이러고 하다가 얘가 들어오면 내가 이러고 피해서 이러고. 근데 이게 유연성이 있어갖고 이렇게 뒷발만 빼보세요. 벌써 조금 어색하고 힘들어. 딱 이렇게 해서 하나. 이거 좀 힘들어. 근데 여기서 내리면서 나가봐봐. 얼마든지. 그러니까 그게 좋단 말이야. 응. 그렇지. 응. 응. 한 거예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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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돼. 다 돼. 다 돼. 다 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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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러고 가만히 정지 상태에서 딱 치면 이거 누가 맡겨. 진짜. 그러니까 딱 이렇게 움직여. 어. 곧 뚝 나가야 돼.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거지만 피했으면 피했으면 일로 피했으면 피한 각도에서 숨을 그래. 피한 각도 그렇지. 제자리로 와서 내지는 말고 네. 피한 각도에서 나가라고. 어. 그러면 상대방이 맞게 돼 있어. 응. 그게 하드트로 잽. 네. 딱. 딱. 야. 잽쳐 잽쳐. 움직이다가도 선생님이 잽치라 그러니깐 딱 스톱하다가 잽을 칠라 그러니깐 안 맞지. 움직인 각도에서 잽을 쳐야 된다. 움직인 각도에서. 그렇지. 움직인 각도에서 잽을 쳐야 된다고. 응. 그렇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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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최고입니다. 하하하하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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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